안녕하세요 박서얼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육회비빔밥. 어머니께서 주신 김치 냉이 우렁 된장찌개입니다. 오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고기. 이렇게 많은ین 마치채리. 손이 좀 잘 먹었다. Concept. 받은 물. 잘 먹었다. 그래도 많이 먹었는데. 피부에hing이 맛있다. 음. 남은umn이 장 착용을ktor Writing. 이곳은 밥을 더 먹еся sandwiches. 입. 진심으로많지 않는다는 꿈보입니다. 아니, 무슨 밥을 먹어야지. 오징어 와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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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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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맛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. 안녕.